네 이렇게 코로나 확산 속에 수능시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남아있는데요. 정시 전역을 위한 설명회도 계획된 곳들이 많은데 자세한 내용을 서주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학 입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논술과 면접, 실기 등 대학별 고사가 남아있는 건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수능시험보다 대학별 시험이 더 우려스러운 실정입니다. 잠시 수험생과 학부모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런 정책 같은 것도 많이 바뀌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힘들죠. 수험생들이 어떻게 논술을 봐야 되는가 그런 게 아직 학교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능은 정부에서 내린 그런 시험인데 대학교는 학교마다 치른 시험이라고 보니까 그런 코로나에 대한 그런 방역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학별 고사는 특히 수시전형에서 필요한 시험들입니다. 전체 합격자의 77%인 26만 7천여 명이 이 수시전형을 통해 선발되는데 27일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수시전형 대학별 고사에는 60만 명이 응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을까 당사자들은 물론 방역 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주요 대학 수시전형 논술고사 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의 논술고사는 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이어집니다. 숭실대와 건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주말을 지나 13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대비한 방역 대책에는 대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의 경우는 논술고사에서 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격리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했고 연세대학교는 발열 확인 후 자체 제작한 팔찌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자가 격리자의 경우는 권역별 고사장 이용을 허용했습니다. 반면 면접고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이미 화상 면접과 영상 제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대학은 현장에서 비대면 녹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논술이든 면접이든 수험생들은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일정과 방역 지침을 잘 확인하고 숙지해서 시험장에 가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수능 성적 100%로 선발되는 정시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합격자의 23%, 8만 명을 정시로 뽑습니다. 수능 성적 발표는 12월 23일, 정시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가나 다군별로 진행이 되는데 합격자 발표는 딱 한 달 후인 2월 7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올해도 정시 입시 설명회는 많은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오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열고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은 1일부터 3일까지 정시 입학 전략 상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 자치구별 입시 설명회도 이어집니다. 노원구와 종로구, 중구가 1대1 맞춤형 진학 상담을 계획하고 있고 강서구와 강북구, 광진구, 성동구는 유튜브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서대문구와 동대문구는 사전 신청을 받고 화상 연결 시스템인 줌을 이용해 설명회를 갖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무사히 시험을 마친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대학별 남은 일정 꼼꼼하게 확인하고 모든 입시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개인 방역에 조금만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